네, 오늘의 시그널은 넷마블입니다. 중국에서 게임 시장에 대한 판화에 대한 개방이 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게임 업종이 다 좋지가 않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작에 하나도 못 나왔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주는 더욱 더 심한 게임이나 영화는 제때 안 나오면 공백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쇼박스 같은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작 배급을 해야 되는데 영화가 안 나왔어요? 그건 그냥 매출이 없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신작이 안 나오면 매출이 없는 거예요. 전에 이미 나왔던 게임들은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MMORPG가 많으니 MMORPG는 일주일에 승부가 나는 게임 아닙니까? 일주일에 엄청난 물량 공사를 퍼부어서 마케팅을 강하게 쳐서 드라이브를 걸고 그다음에는 그 확보된 유저들을 대상으로 빠져나간 유저 빼고 나머지 유저로 잘 굴러가게 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MMORPG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특징은 신작이 계속 나오지 않거나 구작의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모멘텀이 계속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개발진들이 제대로 못 모였죠. 회의도 못하고 개발도 못했기 때문에 다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게임 업종이 그것 말고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판호를 안 내주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어려운 반면에 이쪽은 하나 뚫리긴 뚫린 거죠. 지금 한국 게임 7종에 대해서 판호를 허가했죠. 그러니까 내자 판호가 있고 외자 판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게임을 허가해주는 건 외자 판호죠. 여기서 7종 중에 넷마블이 세계가 낀 거 이건 뉴스에 나왔죠. 넷마블이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랑 A3 스틸 얼라이브 그다음에 넷마블의 자회사 카바이 만든 샵 타이탄 이거 3개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이건 MMORPG가 아니죠. 턴제입니다. 턴제 그리고 지금 지난해 6월에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이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건 뭐냐면 컴투스 서머너즈 워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이거 나온 지 5년 다 지난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나온 거는 굉장히 최신작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거 좀 기대감에 부풀러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거죠. 물론 넷마블 제2의 나라는 아이드림 스카이라는 중국 회사 그리고 샵 타이틴도 갤럭시 매트리스라는 중국 회사가 퍼블리싱을 담당합니다. 물론 중국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중국 업체가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게 맞겠으나 지금 넷마블이 중국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아이드림 스카이는 검은사막 모바일 이걸 퍼블리싱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고 갤럭시 매트리스는 지금 넷마블이 지금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해서 현지에서 개발하는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넷마블에 대한 혹은 한국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잘 서비스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한강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갑자기 중국이 못 믿겠는데? 그렇죠. 저도 못 믿겠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화장품도 우리 외국주의라고 우리나라 거 안 써가지고 설화소 안 쓰고 자기네 거 쓰고 있고 자동차도 다 자기네 거 타고 그런데 갑자기 게임을 이거 왜 사람이 한 번 변하면 안 돌아오는데 저렇게 착하게 변할 리가 있나? 그래서 한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거는 자신감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보세요. 중국에서 판호 거부하는 거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중국 게임 거부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신이란 게임이 대박나가지고 그거 원신 굿즈 받으려고 한강 세비섬 앞에 줄을 무슨 S자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이미 중국 게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옛날에 과거에 과거에 아시죠? 10년 전, 20년 전의 중국 게임방 짤 나올 때 지금 크로스파이어,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라는 FPS 게임이라든가 던전의 파이터, 넥슨의 그 게임이 중국 시장을 점령할 때 그때는 중국 게임들이 게임을 자기네가 못 만드니까 다 베뀌어요, 우리나라 거를. 위메이드 것도 다 베뀐 거 아닙니까? 전기 시리즈를. 그러니까 다 베뀌었는데 지금은 자체 개발 게임으로 우리나라까지 점령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판호 내줘봐야 내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런 만약에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넷마블이 모든 상황이 악재인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중국이 자신감을 내줘든 어쨌든 이거 하나 풀렸다는 게 숨통이라도 트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바닥으로 지하실로 가 있고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있을 모멘텀은 된다. 이런 생각에 지금 넷마블이 기술적인 반등을 가능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좀 볼까요? 지금 거의 지하 3층, 4층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그 지하실을 뚫기 직전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그쪽 있죠. 9만 6천 원에서 10만 원 이 라인 여기 서 있는데 땅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땅에서 기어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내가 땅에서 떨어졌던 거기 겨우 텅 넘고 있었던 그 자리 거기까지가 현실적인 목표죠. 지금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여기가 현실적인 목표고 여기도 사실 지금 높잖아요. 5만 4천 원인데 거기까지가 일단 지금 가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